역사가 증명하는 말과 이름의 중요성, 말과 이름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5년 1월 11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4번 국도 양강교에서 대전과 전라북도 무주를 운행하던 화신교통 소속의 시외버스가 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다리난간에 충돌하면서 금강에 얼어붙은 강물 위로 추락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는 20cm 이상으로 두껍게 얼어붙은 빙판 위에 떨어져 얼음을 깨고 강물 속에 가라앉았고 이 사고로 탑승객 39명 중 38명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강유일씨였습니다. 강씨는 버스가 강물 위로 추락하는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진 얼음 속을 헤엄쳐 강가로 나옴으로써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름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인구의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이 강씨인데다 이름까지 유일이었으니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흔히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변수가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도는 조선시대 제19대 임금이셨던 숙종 시절까지 자연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자연도가 영종도로 이름이 개명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영종도의 지명을 풀이해보면 길다랏다는 뜻의 영자와 마루라는 뜻의 종자가 결합된 단어이니 결국 길다란 마루, 활주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영종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용유도라는 지명입니다. 용유도는 용이 논인다는 뜻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메꿔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시비간지에 등장하는 동물 중 유일하게 지구상에 실존하지 않는 동물이 용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동물인 용이 주로 논의는 곳이 하늘인데 비행기가 내리기 전에 선해비행을 하는 곳이 바로 용유도 상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를 용해 비유한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이 영종도와 용유도에 들어설 것을 애견이라도 하고서 이름을 지은 선조들의 성견 지명이 놀랍기만 합니다. 갱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수원인터체인지를 지나자마자 기흥휴게소와 기흥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그 기흥은 일제강점기 시절 행정구역 개펭 과정에서 용인군 기곡면과 구흥면이 합쳐지면서 기흥동으로 되었는데 그 기흥이란 이름을 잔잔히 뜯어보면 그릇을 뜨다는 기자에 흥하다는 뜻의 흥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뜻은 그릇으로 흥한다이지요. 기흥에는 그 이름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릇 공장이 있으니 이름하여 삼성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인 까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됩니다.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뇌세포의 97%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래 경기도 오산에 수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몰려와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산의 지명이 까마귀산입니다. 필시 까마귀라는 지명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씨의 이별을 불렀던 가수 배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입세를 부르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히터시킨 차중락은 노랫말 그대로 낙엽처럼 사라졌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를 불렀던 김정호는 20대 중반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별이란 노래를 불렀던 패티김은 작곡과 길오균과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노래 한 곡을 취입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번의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뇌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랫말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황금손은 하루에도 수천번씩 출산강국 대한민국을 부러졌습니다. 아니 수만번씩 외치면서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인 까닭입니다. 12, 13세기의 인물인 진기적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출산강국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